아직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본데요? 또 뭐하세요? 이거 마무리 작업을 좀 해보려고 형님은 이렇게 쉴 틈이 없으시네요 그렇지 끊임없이 움직이시네요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유 참 근데 이거 뭐 도르래 연결을 하는 거네요? 흙을 채워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단열도 되고 아 이거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아예 도르래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계산책으로 저장고를 땅에 묻지는 못했지만 단열을 위해서 틈틈이 보강 작업을 하시는 중이었다는데요 방식이 뭔가 레펠 그런 거 응용해서 하신 것 같아요 소방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지금 있어요 아 도르래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밑에서 흙을 퍼가지고 걸면 되겠네요 그렇지 승윤 씨는 좀 힘든 거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네 잠깐만요 마침 잘 됐네요 이거 작업하실 때 손전등도 들어있고 물통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라디오, 건전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이고 요긴하게 쓰겠네 이게 안전모 가만히 쓰고 내가 밑에서 하니까 내가 써야 되겠네 이거 잠시 잠깐 빌리겠습니다 그렇죠 옷 쓰고 쓰고 하는 게 안전하잖아 그렇지 안전 완전히 중요한 게 뭘 해도 네 어우 승윤 씨 오늘 이상해는 찰떡이다 경사 심하니까 자유는 조심하세요 당겨보겠습니다 살살 땡겨주셔봐요 걸리는 건 내가 밑에서 우회가 조종을 할 테니까 오우 오우 잘 올라오네 오 좋은데요 오우 예 됐어요 네 바가지 내려갈 때 소방서는 바가지 아니면 로프 라면서 낙지 그런 식으로 우리 훈련을 하는데 올라갑니다 예 아우 뭐 식기식이 올라오네 어후 여군데 내가 엄두를 못내 우우 울리 쉽게 되는 일을 고민을 많이 했네 내가 야, 근데 그게 있으니까 좋네요. 네, 이게 편하지, 편하잖아, 이 도로래가. 활용품이 많아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혼자서 하려고 하면 흙을 들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. 흙을 봐, 이거. 바가지! 바가지! 이게 분명히 일인데 왜 두 분 재밌어 보여요? 아무튼 그 덕분에 속도는 엄청 빠른데요. 이 정도 높이면 문제도 아냐. 옛날에는 15층 높이도 밑에 배란다 타고 올라가서 문 잠김 사고 개방해주고 15층에서 놀고 길 타고 놀고 그랬다니까. 결합일 일이 다 있었네요. 그러니까. 자, 바가지 올라갑니다. 아, 예. 워낙 오래 하셨던 일이라 지금도 여러 현장들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. 그래도 산에서의 이런 여유가 조금씩 그 기억들을 옅어지게 해준다네요. 다 됐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조개를 해봅시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